그런데 모른다니까요 왜 몰라요 여기가 분명 말썩이 집이었는데 키는 요만하고 한 10살 정도 이름이 말썩이야 말썩이 너 말썩이라는 애 알아? 말썩이 몰라? 이 동네에 그런 일은 가지는 없는데? 장돌뱅이의 손이 아니라는 걸 눈치챘어야 하는데 그러게 좀 꼼꼼히 좀 보시지 아 근데 진짜 누구였을까요? 보면 볼수록 관상이 참 묘하단 말이야 누굴까? 산봉의 밑에 있는 놈 같은데 어르신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? 조 장군이 2인겸 합파를 복권시키겠다고 장터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? 그건 또 생각을 못했네 아시간만... 여기 다운